너 병원으로 좀 와 네 이모랑 삼촌이 할머니 죽이려고 한다 지금 우리 엄마가 죽는다고요? 우리 엄마가 죽어? 지금 장난을? 이 곁에 의사가 사라고 지금 나가라고 나랑 그 누나 하루 이틀에 생각한 거 아니야 의사가 가망이 없다잖아 이현수 나 어린애처럼 자꾸 왜 이래 그렇게 돈돈하다 몸에 불덩이 맞으니까 당장 회개시켜 떼자 내가 봤을 때 작은 누나 확실히 이단이 저렇게 살삭 달라붙어 있는데 어떻게 떼? 방법이 있어 왔어 네가 따라가서 8시까지만 잡아 봐 그럼 그 안에 삼촌이 다 사고 있을 테니까 엄마 지금 잉크 입어? 야 그거 노트나서 못 입어 그걸 어떻게 입어? 할머니 코트 어딨어? 돈 오면 돼 어떻게 그럼? 내가 언제 그거 팔아서 돈 낼랬냐고 내가 언제 해? 난간에 생차 보라고 초반하신다면 우린 지금 당신께 위로 왔기 위해 이 자리에 모여 기도를 돼 할머니 호흡기 못되게 막으라고 벌써 시작했는데? 너 왜 이렇게 손화를 안 봐놔? 밀어? 뒤로 가! 뒤로 다 나아! 은혁 산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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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산업